2020년 7월 1일 Start! Go!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와 미치겠다 어제는 비, 오늘은 바람 와 미치겠다 뭔 소리야? 누구 계세요? 어? 누구있나..? 누구있나..? 실례하겠습니다 깜짝이야.. 바람 바람.. 깜짝이야.. 바람 있지..? 들어올 흔적은 없는데.. 여러분들 바닥이 젖어있기 때문에.. 밟으면 발자국이 생기거든요 바닥이 젖어있기 때문에.. 누가 있다가 보면.. 근데 지금 그런건 없어.. 바람 소리가 너무 헷갈리는데.. 지금 이거.. 바람 소리가 너무 헷갈리는데.. 바람 소리가 너무 헷갈리는데.. 뭔 소리야..? 깜짝이야.. 일관성이 헷갈리 säga 야 누구세요..? 누구이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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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난친다. 이 코나 이거. 모습을 보이죠? 지금 코스톱 치고 계십니까? 흔들었어요? 폭탄입니까? 좀 집중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묻고 따불러 가시던지. 어떻게... 어떻게... 이건 뭐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되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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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누구.. 누구세요? 소리..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다는 화대사 당연히 남자니까 방울 소리가 나지 그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남자라는 증거입니다 소리소리 지금 나를 간보는 것 같은데 지금 나를 간보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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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 말한다? 남자? 젊은 남자? 잠깐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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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혼자 가요.. 잠깐만요.. 장난 좀 그만 치시고 장난.. 장난.. 여러분들 이거 제 몸에 선들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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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진짜 미쳤다.. 여러분 나 미쳤어요.. 나.. 나 잠깐만.. 잠깐만요.. 어디 계세요? 어디..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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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비영지б infiel에 사진은 detal 아앜.. 안나.. 안나.. 야, 혹시 방금 가파 아니냐? 좀 가파 느낌도 들던데? 얘들아, 여기 우물 있잖아 저 우물에서 나오는 가파 아닐까? 머리 쪽이 이상하던데? 야, 가파 아니냐?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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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뱀뱀 뱀뱀 한 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 한대 드리지요.. 담배 한대 드리겠습니다.. 담배 한대 드리겠습니다.. 담배를 드렸습니다.. 담배를 드렸으니까.. 담배를 드렸으니까.. 뭘 마음에 드시면.. 어떻게.. 어떻게.. 담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야..? 누구..? 잠깐만요.. 잠깐.. 잠깐.. 어디지.. 도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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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누구? 거기 서. 이리와. 봤어. 조용해. 이리와. 이리와. 봤다 했어. 이리와. 조용해. 이리와. 안 나오라고. 미안해. 미안해. 왜 안나오는게 그랬지? 기본적으로 상대방. 마사지부터 시작하신다는 분이 좀 있었는데.. 좀 있었음. 오전 느낌. 장비만 보여. 여기. 이거, 중계방 애들. 내가 엄청 무시하는데.. 무시하지마. 기운이 빠지니까 센터가 왔다고 하는데.. 아까 기운이가 있으니까. 기운이 있을때도 쓴 척 했어 오바 하지마 기운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 기운이 빠진거 같으니까 패스하자 나중에 다시 오고..잠깐만 끝! 좋아요! 관람회장 부탁드려요